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림을 만남이 기쁨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쁜 나의 생명과 바쁜 나 예수의 전부니라 나 예수의 전부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쁜 나의 생명과 바쁜 나 예수의 전부니라 너는 내 손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쁜 나의 생명과 바쁜 나 예수의 전부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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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수의 전부니라